안녕하세요. 엑소그루 권정혁입니다. 긱뉴스 13번째 팟캐스트입니다. 긱뉴스는 소프트웨어 개발 IT 스타트업 뉴스를 전문으로 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소는 news.hada.io입니다. 이 팟캐스트는 긱뉴스에 올라온 뉴스들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팟빵,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들어보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는 화면과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는 긱뉴스 위클리 70호에서 뉴스를 뽑았고요. 긱뉴스 가셔서 상단에 위클리 클릭하시면 제가 매주, 지난주와 한주 동안 있었던 뉴스들 중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뉴스들을 월요일 아침에 위클리 뉴스레터로 이메일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클리에서 뉴스를 뽑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뉴스는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클라리티 무료 사용자 행동 분석 도구 공개 두 번째, 넷플릭스 안드로이드와 iOS 앱이 이제 코틀린 멀티 플랫폼 기반 세 번째, 우노 플랫폼과 Z브레임스 컴포즈 그리고 스퀘어 네 번째, 책 쓰는 게 가치가 있었을까? 다섯 번째, 축구 경기용 AI 카메라가 심판의 대머리를 공으로 착각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리티 무료 사용자 행동 분석 도구 공개 MS가 새로 맵용 도구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애플 아이폰하고 구글 안드로이드로 모바일 시장이 성장하면서 사실 MS는 PC 시장의 절대 강자였는데 모바일에서는 계속 실패했어요. 모바일에서 실패한 것 때문에 MS가 몰락하는 거 아니냐 이 모바일 환경에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MS가 발머에서 지금 사티 아델라로 대표가 바뀌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MS의 행보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했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를 실행하는 윈도우즈 서브 시스템 포 리눅스 그리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를 만들어서 개발자용 에디터 시장의 50%를 넘게 점유하고 있고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개발자들이 원성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엣지라고 하는 새로운 브라우저를 만들었지만 안된다는 걸 끝내 파악하고 그러면 자신들의 엔진을 버리고 크롬 기반으로 구글이 만들었던 크롬의 오픈소스인 크로미움 기반으로 엣지 브라우저를 새로 만들었죠. 그래서 배로 배포를 시작했어요. 엣지 브라우저는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맥, 안드로이드, iOS, 리눅스까지 다 지원하는 크롬이 이미 대원하고 있는 곳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신들의 엣지라는 이름을 가지고 브라우저를 공개했죠. 실제로 사용자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자신들만의 기능을 추가하면서 크롬 오픈소스에도 협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게다가 GitHub을 인수했죠. GitHub을 인수해서 오픈소스에 대한 영향력 뭐 GitHub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향이 커진 건 아닌데 그만큼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소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클라우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아마존이 절대 강자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50%를 넘다가 지금은 점점 줄어왔어요. 다른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많이 커졌고 최근의 자료를 보면 아마존이 33%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8%로 구글이 9%이니까 구글의 2배가량을 하고 있고 아마존의 절반정 수준은 이미 쫓아왔습니다. MS가 클라우드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꽤 성과도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개발자 친화적으로 많은 것들을 바꿔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내놓은 클라우드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웹사이트 운영자라고 하면 꼭 설치해야 되는 도구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글 어널리틱스입니다. 무료 도구이기도 하고 구글 어널리틱스를 설치하면 사용자들이 웹페이지를 어떻게 움직이고 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도구라서 무료이기도 하니까 대부분 설치하고 쓰는데요. 클라우드는 사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만든 도구라서요. 내 웹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어디를 클릭하고 그러니까 어디를 클릭한다는 걸 보통 히트맵이라고 하는데 히트맵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세션 플레이백이라고 해서 사용자가 내 웹페이지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녹화해놨다가 보여주는 기능도 제공을 해요. 이런 기능은 구글 어널리틱스에는 있지는 않거든요. 세션 플레이백 기능은 별도의 도구들로 그러니까 사용자 유저비헤비어 트래킹하는 다른 도구들이 있었는데 무료 도구는 잘 없었고요. 제한이 있었는데 이 MS 클라우드는 제한이 없어요. 그냥 무료로 모든 것들을 트래킹할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를 무료로 만들어서 공개했습니다. 제가 긱뉴스에도 설치를 해봤는데요. 데드클릭 사용자들이 내 웹페이지에 와서 마우스를 클릭하는데 실제로는 링크가 아닌데 마우스를 클릭하는 것들이 데드클릭이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버튼인 줄 알고 눌렀어. 근데 버튼이 아니네? 라고 하면 이게 UX상으로 사용자들한테 혼돈을 주는 거거든요. 데드클릭이 얼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재밌었던 건 이 세션 플레이백 레코딩 기능인데요. 사용자가 실제로 마우스를 어떻게 움직이는지 까지 다 보여줘요. 이게 조금 어찌 보면 좀 무서운데 마우스를 어떻게 스크롤했고 뭘 클릭했고 어떤 문장을 선택했고 하는 것들을 다 레코딩했다가 보여줍니다. 이게 굉장히 데이터가 많을 것 같은데 그걸 다 보여준다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데스크탑, 모바일 다 상관없이 보여줍니다.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은 제가 화면이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유튜브에서는 제 긱뉴스의 레코딩한 걸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S가 이 클라리티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들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기반으로 모든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는데 페이지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요. 웹사이트를 운영하신다고 하면 꼭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어너지시스랑 연동하는 옵션도 있고요. 이 클라리티의 데이터를 GA에다가 플레이백 URI라고 하는 커스텀 디멘전을 통해서 넣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구글 어너리틱스를 사용 중이라고 하시면 이 클라리티는 꼭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뉴스는 넷플릭스 안드로이드 iOS 앱이 이제 코틀린 멀티 플랫폼 기반으로 변경했다라는 뉴스예요. 넷플릭스 기술 블로그에 올라온 글인데요. 넷플릭스는 안드로이드 iOS 앱 양쪽에 사용자가 많으니까 앱을 계속 개발을 할 텐데 이 코틀린으로 작성한 비즈니스 로직을 코틀린 네이티브를 통해서 컴파일을 해서 두 플랫폼 간의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글을 공개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안드로이드 iOS 앱의 한 50% 정도의 코드가 플랫폼하고는 디커플링 되어 있어서 플랫폼 상관없이 돌아가는 코드들이에요. 비즈니스 로직은 코틀린 멀티 플랫폼 기반으로 바꿨고 나머지 UI 관련된 부분 UI나 컨트롤 같은 것들은 안드로이드의 Z-Pack Compose라고 하는 요즘 새로 나온 UI 툴킷이나 아니면 iOS에서는 Swift UI 이런 기술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코틀린은 처음에 개발자들에게 친숙한 제프레임스가 만들었던 언어인데 인기를 많이 끌어서 안드로이드의 표준 개발 언어가 되었고 지금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에선 자바보다 코틀린 코드를 더 많이 쓰는 걸로 보여요. 근데 코틀린이 하도 인기를 많이 끌면서 코틀린이 다양한 환경으로 계속 진화를 해왔고 원래 JVM 위에서 돌아가던 코틀린이 자바스크립트 용으로도 하는 코틀린 JS도 나오고 코틀린 네이티브라고 해서 네이티브 플랫폼 리눅스나 윈도우즈에서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컴파일하는 플랫폼도 나오면서 이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공개했는데 넷플릭스가 했던 것들은 이 코틀린 멀티 플랫폼 중에서 코틀린 멀티 플랫폼 모바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코틀린으로 iOS 안드로이드를 했는데 코틀린 JS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트랜스파일러도 이제 나오고 있어서 나중에는 비즈니스 로직을 모바일뿐만 아니라 다른 쪽까지 다 확장할 수 있어서 미래에 더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모바일 플랫폼에서의 소스코드를 공유하는 것들은 많은 회사들이 사실 시도했던 것들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어떤 개발 비용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안드로이드 플랫폼하고 iOS 플랫폼에다가 각자 개발 공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코드를 공유할까 라는 시도를 많이 해보는데요. 그래서 했던 것들이 아예 그냥 하이브리드로 개발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하이브리드가 최종 단계에서는 어찌 보면 좋지 않다는 얘기도 하니까 제가 기뉴스에 공유했던 사례 중에 드롭박스가 iOS와 안드로이드 간의 코드를 공유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C++를 이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끝내는 스위프트와 코틀린을 각각 이용하는 것들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코드를 공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많이 컸다. 왜냐하면 C++가 이렇게 여러 플랫폼에다가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는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이유였는데 이 코틀린 멀티 플랫폼은 애초에 다양한 플랫폼을 지원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를 만드는 회사가 만들다 보니 안드로이드도 잘 지원하고 iOS도 잘 지원하고 다른 플랫폼도 잘 지원하고 있어서 두 개의 플랫폼 간의 코드를 공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작게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난 게 넷플릭스가 기술 기반의 회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넷플릭스는 자체 CDN으로 오픈커넥터라는 것도 만들었죠. 초기에는 외부의 CDN 업체를 사용하다가 자신들의 목적에 도저히 안 맞는다고 해서 오픈커넥터라고 하는 자신들의 CDN을 만들고 그거를 전 세계 1000개가 넣는 ISPD랑 협력해가지고 직접 어플라이언스 설치해서 편하게 얘기하면 캐시 서버 같은 것 같아요. 캐시 서버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CDN이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요? 보통 영상 재생한다고 하면 CDN이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잖아요. 넷플릭스는 알레진 디바이스의 종류만 크게 따져도 2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애플,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윈도우즈, 맥, 리눅스만 생각하시면 그렇겠지만 그거 외에 애플 TV나 로크 같은 그런 셋탑박스들 스마트 TV, 게임 콘솔, 블루레이 플레이어도 들어가고요. LG, 삼성 TV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TV들에 직접 넷플릭스 앱들이 들어갑니다. 한 자료에 의하면 넷플릭스가 지원하는 기기 종류가 2200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기기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넷플릭스는 네이티브 플랫폼을 사용한 것들이지만 내부에서는 HTML5를 이용한 웹 플랫폼도 많이 쓰고 있고요. 특히나 TV에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이 웹 플랫폼을 많이 쓴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각각의 디바이스가 지원하는 비디오 포맷이 달라요. 맥에서 넷플릭스를 크롬으로 보게 되면 고화질 플레이가 안됩니다. 코덱이 없어요. 근데 윈도우즈에서 엣지 브라우저로 보면 보여요. 왜냐면 MS가 코덱을 집어넣었어요. 각각 다양한 디바이스마다 지원하는 코덱이 다르기 때문에 고해상 고화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비디오 포맷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넷플릭스는 인코딩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디바이스별로 맞는 포맷을 찾아요. 거기다가 네트워크 스피드가 빠르면 고화질로 되는데 느리면 저화질로 보내야 되잖아요. 속도도 다 다르고 기기들이 오디오 포맷 지원하는 것도 다 달라요. MP3만 지원하면 좋겠지만 MP3 말고도 요즘 뭐 돌비 오디오나 무손실 음원도 있고 여러가지 음원들이 또 있잖아요. 오디오도 다 달라. 그리고 자막도 국가별로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넷플릭스의 기묘한 이야기 시즌2 같은 경우에 그 시즌2 하나만 약 만가지가 넘는 조합이 있다고 합니다. 비디오랑 오디오랑 자막의 조합이 만가지가 넘는데요. 이걸 다 캐싱해야 되다 보니 수많은 것들을 캐싱하고 처리하다 보니 자체 CDN이 필요했던 거죠. 자체 CDN도 있고 이런 디바이스를 다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을 운영해야 되는데 자 그럼 아까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코틀린으로 비즈니스 로직을 공유하냐 나중에 언젠가는 코틀린 JVM 코틀린 네이티브 코틀린 JS 이 코틀린 멀티 플랫폼으로 비즈니스 로직은 어디서든 다 돌아가게 만들고 나머지는 웹이나 네이티브에서 하는 UI 쪽만 코딩하면 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요즘 넷플릭스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넣고 있잖아요. 밴더 스내치 같은 드라마를 보면 선택도 할 수 있고요. 스토리 가다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따라서 바뀌고 하는 이런 시도들도 하는데 이런 걸 다 구현하려고 하면 수많은 기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코드가 공유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이 코틀린 멀티 플랫폼이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자체는 안드로이드 IOS 앱이 멀티 플랫폼 기반이다라는 거 하나만인데 제가 봤을 땐 아 요게 넷플릭스가 나중에 수많은 기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자신들의 미래 로드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해봤습니다. 세번째 뉴스는 운오플랫폼과 제프레인지 컴포즈라는 건데요. 운오플랫폼은 방금 소개해드린 코틀린 멀티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싱글코드로 모든 IOS를 지원하는 클래스 플랫폼 개발 툴입니다. 근데 얘는 닷넷 기반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 개발을 하셨던 분들은 닷넷이라는 단어 다들 익숙하고 근데 이게 윈도우즈 전용이었던 것 같지만 MS가 자마린도 인수하고 모노라고 하는 닷넷을 리눅스에서 했던 프로젝트를 흡수해서 크로스 플랫폼을 계속 지원한 지 오래되었어요. 근데 요 운오는 그거를 극대화해서 아이폰 안드로이드 맥OS는 자마린 네이티브로 컴파일을 하고 웹은 모노 웹어샘플리 통해가지고 웹도 지원하고 리눅스는 스키아라고 하는 엔진을 통해서 모든 OS를 한 번에 지원하는 플랫폼이다라고 소개한 건데요. 이 운오 플랫폼이 윈도우즈 코드를 윈도우의 OS에선 브릿지가 돼가지고 실행하는 구조를 얘기합니다. 운오는 간단히 소개만 드리는데 닷넷 개발자이시면 닷넷 개발자인데 내 코드를 맥이나 리눅스나 딴 데 아이폰 안드로이드에 잠깐 써서 개발하고 싶다라고 하면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봤던 거는 요 스키아라고 설명드린 그래픽 라이브러리입니다. 다른 뉴스 중에 하나 방금 코틀린 얘기를 했는데 제프레인즈가 만들었잖아요. 코틀린은 제프레인즈가 제프레인즈 컴포즈라는 걸 내놨어요. 구글이 안드로이드용 UI 툴킷인 제팩 컴포즈를 만들었는데 안드로이드 네이티브 UI를 만드는데 선언형으로 쉽게 만드는 툴킷을 만든 게 제팩 컴포즈입니다. 제프레인즈가 요 제팩 컴포즈 기능을 그대로 가져와서 데스크탑용 제팩 컴포즈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윈도우 맥 리눅스를 다 지원하는 데스크탑용 UI 툴킷을 만들었습니다. 얘도 코틀린 멀티 플랫폼에 기반이 있으니까 가능한 것이긴 한데 근데 얘도 그래픽 렌더링은 스키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어요. 스키아가 양쪽 뉴스에서 같이 다루고 한번 댓글도 달아주셨길래 스키아 얘기를 조금 드리면 스키아를 구글이 인수한 건 2005년입니다. 그러고 나서는 막 얘기가 없었는데 스키아가 사람들한테 탁 눈에 들어온 건 언제냐면 플러터예요. 구글이 모바일에서의 네이티브 앱을 빌드하기 위해서 만든 UI 툴킷으로 오래됐죠. 플러터 언어는 다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UI 툴킷인데 플러터가 내부에서 보면 다른 크로스 플랫폼 라이브러리랑 다르게 UI 컴포넌트를 실제로는 2D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그려냅니다. 그려내는데 그걸 뭘로 그리냐면 스키아를 가지고 그려요. 기존에 안드로이드나 iOS에 있던 그런 위젯을 사용하지 않고요. 이 스키아 엔진을 이용해서 UI를 그리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사람들이 플러터랑 리액트 네이티브를 많이 비교하는데 큰 차이가 이거예요. 자체 OS에 있는 UI 위젯을 그대로 쓰느냐 아니면 그리느냐 플러터는 스키아 엔진을 이용해서 그립니다. 스키아 엔진은 구글이 인수한 오픈서스 2D 그래픽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게 하드웨어 가속이 되면서 윈도우즈 맥 iOS 안드로이드 우븐투 모든 플랫폼을 다 지원하는 그래픽 라이브러리입니다. 제프레인지 컴퍼지와 우노 플랫폼이 다 스키아를 이용한다고 얘기가 돼서 한번 스키아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골라봤어요. 멀티 플랫폼 환경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요. 아까 코틀린 멀티 플랫폼도 있고 지금 제프레인지 컴퍼지도 안드로이드에서 쓰던 거를 데스크탑으로 갖고 왔고 우노는 닷넷을 멀티 플랫폼으로 만들고 있고 이런 멀티 플랫폼 환경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 할 때마다 얘기되는 그래픽 라이브러리가 하나 스키아라는 게 있다라고 소개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책 쓰는 게 가치가 있었을까 하는 글인데요. FFDD270님이 잘 번역을 해주셔서 재밌게 읽었어요. 마틴 클랫만 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제가 마틴 클랫만 이름을 보자마자 생각이 난 게 얼마 전에 소개해 드렸던 CRDT에 대한 글에서 CRDT 라이브러리를 소개하는 영상을 하나 링크를 줬었는데 그 영상의 주인공이 마틴 클랫만이에요. 협업용 자료구조인 CRDT를 잘 만드는 이 개발자로 유명한데 이분이 자신이 쓴 책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책 과연 자기가 이 IT서적을 쓰는 게 가치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글을 담담히 적은 건데 마틴 클랫만이 쓴 책 이름이 디자이닝 데이터 인텐십 어플리케이션스 한국어판으로 데이터 중심 어플리케이션 설계라는 책을 썼는데 10만 권이 팔렸대요. 국내에서 IT서적은 정말 성공한 것도 5천 권 만 권 정도지 않을까 싶은데요. 10만 권이라고 하면 정말 많이 팔린 거죠. 영어 서적이기도 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번역이 많이 됐을 거니까요. 네 이 책을 써서 이제 본인이 재정적으로는 재정적으로는 약 5억 원 정도를 벌었대요. 온라인으로 한 25% 수익을 받고 책은 인쇄가 한 10%고 번역은 5% 이렇게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게 5억이 넘어요. 5억 3천 정도를 벌었는데 다만 책을 4년 동안 썼고요. 그중에 2년 반은 거의 풀타임으로 책만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2년 2년 반을 투자해서 5억을 벌었다고 하면 이 정도 개발자한테는 많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도 듭니다. 2년 반을 했으니까 워낙에 유명한 개발자 분이시니까 그래서 이 글을 뒤에 보면 재미난 얘기가 많은데 로열티 외에도 이제 처음에 책을 내고 이 책의 홍보를 위해서 한 50개가 넘는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그걸 통해 또다시 홍보하고 하면서 점점 유명해졌다고 얘기를 하고요. 이 책을 쓴으로 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책에 접근했고 10만 명이 책을 샀는데 그중에서 아마도 한 10% 한 만 명 정도는 자신이 쓴 책 데이터 중심 어플리케이션 설계라는 이 책을 유용하게 사용했다고 가정해보면 그들이 이 만 명이 자신이 뭐 적은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간을 제약했다고 하면 그 가치는 측정도 안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기술사적은 쓰기는 쉽지 않은데 굉장히 귀중하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을 도와줌으로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책은 비용이 작게 드니까요. 그러니까 쓰는 사람보다 책을 구입해서 보는 사람은 작은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어서 그것도 좋다라고 해서 기술사적을 쓰는 건 가치가 있다라는 게 이 글의 결론인데요. 국내에서 뭐 기술사적을 쓰시는 분들 저도 전 한 10년 전에 한 번 써보고 다시는 안 쓰고 있습니다만 책 쓰시는 분들이 더 많은 좋은 책을 써서 그게 한국어판도 나오고 가능하면 다시 해외에 번역돼서 나가는 그런 책이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약간 유머스러운 뉴스인데 축구 경기용 AI 카메라가 심판의 대머리를 공로 착각했다라는 유머 동영상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축구 클럽에서 사람 대신 AI가 조종하는 카메라를 도입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동영상은 되게 뭐 그냥 재밌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트래킹을 하는데 공을 트래킹해야 되는데 그 심판이 대머리 심판이 나오니까 그 머리를 공으로 착각해가지고 계속 그 심판만 비추는 거예요. 멀리서 심판의 머리만 가운데로 딱 비추는 동영상에서 굉장히 웃겼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무관중으로 경기를 진행했는데 팬들이 그 심판 머리만 계속 쫓아져서 봤다라고 해서 우수개로 됐는데 저는 그 기사를 딱 읽다가 카메라 이름이 픽셀럿 이라는 이름을 보고 예전 생각이 나서 요걸 소개해드려봐요. 제가 예전에 아마존 리인벤트를 가서 CTO들 모임이 있었어요. CTO들 모임에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제 앞에 요 픽셀럿 개발 담당 VP가 앉아있어서 얘기를 하다가 아 자신들은 스포츠 경기용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다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사진을 한 장 보여주더라. 요렇게 생긴 카메라야 보여주는데 렌즈가 여러 개 4개 정도 달린 카메라를 보여주면서 요거 하나만 경기장에 설치하면 우리가 자동으로 영상을 찍어가지고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때 그 VP가 한 말 중에 제일 궁금해 재밌었던 게 자신들의 수익 모델이 구독 모델이라는 거예요. 구독 모델을 어떻게 하는데 라고 물어보니까 프로 경기라고 하면 당연히 카메라 기사가 붙어가지고 줌인 줌아웃 하면서 찍어주는데 프로 경기가 아닌 아마추어 경기들도 많잖아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그리고 직장인 야구 뭐 이런 것들까지 해가지고 이런 경기는 카메라맨이 보통 없으니까 누가 찍어주지 않으니까 지인들이 가서 찍어주는 거 말고는 없는데 요 픽셀로 카메라를 경기장에 설치해놓으면 모든 경기를 알아서 찍으면서 공을 자동으로 트래킹해주는 겁니다. 카메라가 알아서 공을 쫓아가면서 찍어주고 카메라 이렇게 카메라 4개 있으니까 화각도 바꿔가면서 근데 재미난 건 공이 이제 뭐 들어가는 거나 이런 걸 인식해가지고 밑에 화면 하단에 스코어나 경기 시간까지 다 표시해주는 거예요. 실제 경기 영상처럼 아예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프로 경기가 아닌 아마추어 경기들도 경기 중계 동영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이거를 학부모들이 구독해서 그걸 본다는 거죠. 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신들은 자신들이 직접 앱을 만들고 그걸 통해가지고 이런 구독 서비스도 만들고 아니면 구단이 경기장을 가지고 있는 구단이 카메라를 사면 그 구단이 자신의 팬들한테 요거를 스트리밍 서비스 할 수 있는 솔루션도 납품한다라고 해서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서 요걸 적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올리니까 국내에서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있다고 말씀을 주셔서 어 신기해서 그 동영상을 한번 제가 그 댓글에 달아놨으니까요.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처음에는 유머 뉴스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AI나 클라우드와 머신러닝을 통해가지고 사람 피사체를 쫓아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경기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재미난 뉴스에서 요즘 뭐 머신러닝 AI 계속 얘기하는데 스포츠에도 재미나게 적용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뉴스를 소개해봤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